2. 도구,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어떤 도구가 우리 삶을 전방위적으로, 가장 혁신적으로 바꾸어 왔을까요? 단언컨대 컴퓨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죠.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냉장고,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 이동수단, 소통수단을 넘어 거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컴퓨터 없는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겠죠. 그러면 왜? 무엇이 컴퓨터를 대단하게 만들까요? 네, 맞아요. 정확성,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기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너무나 당연한 요소죠. 계산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온다면 더 이상 그 계산기를 신뢰할 수 없겠죠. 우리의 삶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컴퓨터의 대단함은 디지털 형식에서 온 정확도와 더불어 1. 속도 하드웨어 그리고 2. 지식과 기술의 합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대단함의 실체를 디자이너들도 잘 알고 있어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1. 속도 퍼포먼 작금의 산업 기본 도구는 디지털 컴퓨터로 볼 수 있죠. 즉, 계산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산 속도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빨라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속도도 초당 15조 8천억 회의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이폰 13 기준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실시간 전략 비디오 게임의 경우 숙련된 프로 게이머들도 평균 1분당 400여 회의 명령을 이행시키는 것에 반해 컴퓨터는 분당 약 900조회에 연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최대 장점인 속도 그리고 인간처럼 지루해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지지도 않죠. 또한 VR과 AR의 경우에도 기기를 장시간 착용해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프레임 레이트가 확보가 되어야 해요. 초당 90장의 화면을 영상기로 연속 투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프레임에서 필요한 모든 연산을 마무리하고 결과물을 화면에 출력, 랜드링, 하는 것까지 11ms, 1ms는 1,000분의 1초를 의미,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장면이 복잡할수록 계산량은 기하급수로 올라가는데 요즘의 컴퓨터는 그런 계산량을 감당하죠. 중앙 처리 장치 CPU, 산초 프로세싱 유넷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넷의 연산 속도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통신 속도 또한 중요하죠. 특별히 자율주행의 경우 5G 네트워크를 필수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1,000분의 1초 1ms 수준으로 낮아지는 초저지연 통신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만 하죠. 1ms의 경우 100km 애체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이동거리는 약 27.77cm를 이동한다고 해요. 만약 지연시간이 느려진다면 2m 혹은 10m 이상 이동거리의 오차가 생겨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알고리즘과 방법론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실행시간이 느려 상용화가 되지 못한 것들이 이러한 컴퓨터의 계산 성능의 발달로 다시 산업에서 주목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병렬 컴퓨팅, 패럴라우 컴퓨팅으로 다시 전성기를 맞은 딤 러닝 기술이 그 예의죠. 일화에 따르면 초기의 컴퓨터는 사람보다 존 폰 노이만의 암산보다 느렸다고 하죠. 하지만 앞서 알아본 것처럼 현대의 컴퓨팅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는 연산 속도를 자랑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속도는 컴퓨터가 이전의 그 어떤 도구와도 상대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들을 컴퓨터에게 지시하면 인간이 해야 하는 몇 시간, 몇 년 혹은 몇 세기의 작업 분량을 컴퓨터는 눈 깜짝 사이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알파고의 예를 들면 프로바둑 기사가 1년에 1,000번의 대국을 펼친다고 가정했을 때 알파고의 학습은 인간으로 치면 무려 1,000년의 공부에 해당한다. 라고 하죠. 즉, 체감상 실행을 시킴과 동시에 결과물이 바로 반환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계산이 들어가 있던 어떤 복잡도가 존재한다 해도 말이죠. 물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리 지고 있죠. 이러한 연산 속도, 즉 컴퓨팅 파워를 나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과거에는 몇몇의 개발자들이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중요한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 컴퓨팅 능력을 발휘했었죠. 그 몇몇의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환경을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었죠. 현재는 이 컴퓨팅 파워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파워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회사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권력과 영향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죠. 속도에 한계가 있는 인간 노동력에 의존한 제조업이 아닌 컴퓨팅 파워를 적극 활용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환경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지금의 패러다임에서는 금융, 사회과학, 생물학, 의학, 미디어 등의 거의 모든 전문화된 분야에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신진의 인력들이 요구되는 데이터 기반의 시대이고, 그 인력들이 편만하게 사회에 펼쳐질 때는 기성시대의 인력과는 차별화되어 경쟁력 있는 기회가 더 생겨날 거라 보고 있어요. 디자인의 영역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컴퓨터 도구의 도입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것도 디자인 산업이고, 극단적으로 빠른 컴퓨팅 파워를 적극적으로 코딩, 커스템 세션,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디자인 영역에 산재하기 때문이죠. 2.2 지식과 기술의학, 소프트웨어, 논리지, 테크놀리지, 소프트웨어 인류문명은 기원전 약 3,500년 전 문자 도구를 개발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죠. 문자를 통해 지식을 기록하고 축적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 각지에서 개발된 인쇄술로 또 한 번의 도약을 하죠. 정보의 기록과 습득이 특정 계급의 사람뿐 아니라 모두에게 용해해졌고, 전등이나 안경과 같은 도구는 지식의 누적과 학습 그리고 보편적인 활용을 가속시켰죠. 작금의 시대에는 어떤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보의 누적, 발전, 활용이 있어서 어떤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 번의 도약은 소프트웨어의 도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함께 알아봐요. 베르나르 사르트르의 말,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라는 문구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쉽게 풀면 앞선 거인들이 이루어놓은 연구 혹은 업적을 활용해서 다른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그 어떤 방법들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21세기의 코드라는 양식과 수학이라는 언어로 인류 문명을 통해서 쌓아올린 지식, knowledge, 과기술, top knowledge, 그리고 통찰, insight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패키지한 것을 소프트웨어라 정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간단한 볼품없어 보이는 UI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그 기저에는 인류가 발견한 수학 법칙 혹은 객체 지향 철학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일 수 있어요. 가령 간단한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도 그 뒷단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발전시켜온 수학, 수체계 계산대, 기아학, 3차원 그래픽 구현대, 철학, 디자인의 추상화,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 구축대 등의 다양한 지식 체계들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고 효과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executable, 편리하게 분배, distributable, 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foldable, 형태와 명령어 체계, user interface로 패키징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요한에스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지식혁명을 촉발했듯이 소프트웨어의 파워는 우리의 삶과 산업에 사실상 더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필자는 가끔 디자이너들에게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를 묻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등한 시 여기는 시각이 왕왕 포착되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로 매우 심플한 디자인을 하더라도, 혹은 아주 간단한 디자인 알고리즘을 코딩한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를 통해 쌓아올린 다양한 지식체계와 이론, 그리고 법칙들이 뒷단에서는 실행과 평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도로 그 지식들을 이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이전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던 디자인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작 활동에서 도구는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고, 작금의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우리에게 도구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의 이해는 변화되는 산업의 파도를 타는 주요 단초로 볼 수 있어요. 산업의 특성에 따라 로봇이나 드론, 혹은 자율주행의 경우 현실 물리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결국 핵심 계산과 결과들은 소프트웨어 세상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행, 임포멘테이션, 적용, 아프케이션 하는 단계에서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현실 세계를 위한 하드웨어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환경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소프트웨어를 포도샵이나 스카책 같은 디자인 툴, 혹은 엑셀 같은 사무자동화를 구현하는 도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에 매우 편협한 단면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각으로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4차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리적 영향을 받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바탕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인 효율로 지식을 실행 가능한 서비스로의 적용이 물질 세계에 기반을 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죠. 가령 꿈의 소재로 여겨지는 그래핀의 경우 연구 결과는 약 17년 전에 나온 물질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깊이까지는 현실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리 세상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가상의 소프트웨어, 세상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한 레벨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가능해요. 또 인터넷, 모바일, 컴퓨터 기기들을 통해 세계 구석구석에 서비스할 때도 비용과 시간적 측면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도와 경쟁력은 디지털 가상 공간인 소프트웨어 단에서 일어나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결국 컴퓨터의 정확도와 계산력을 바탕으로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체계들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환경이 이전의 혁명과 구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와 함께 앞서 이야기 나는 그 소프트웨어 파워, 그 잠재력을 잘 살려 그 속도, 그 규모를 앞세운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해체시킨 기업들을 보면 그 수익이 국가의 국내 총 생산 GDP를 앞서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디지털 세상에서 물리 세상의 병목 현상과 의존성 없이 빠른 지식의 이행,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그 계산을 정의할 알고리즘들의 패키지를 소프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2.3. 실제 도구에서 가상 도구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 만약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계의 99%의 디자인 회사의 업무는 마비될 거예요. 즉, 작금의 디자인 업무에서 소프트웨어 도구 의존도는 기존의 하드웨어 도구만큼 혹은 그 이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여러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면 무엇을 그리고 만들고 계획할 것이에요. 때로는 2D, 3D 모형과 스케치를 할 수 있겠죠. 가령 포도샵과 같은 2D, 혹은 스케치피나 3DS Max, Maya, 라노 3D 같은 3D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주는 가상 공간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마냥 매번 실제 공간에 만드는 것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많은 이득이 따를 뿐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디자인을 높은 정밀도로 만들어낼 수 있죠. 동시에 단순한 가상 도구의 사용을 넘어 가상 도구의 의존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인간의 직관으로 할 수 없거나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하여 관점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이 아닌 명백한 프로세스나 혹은 데이터로 결과들을 유도해낼 때 소프트웨어 환경의 가상 도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사용되고 이러한 요구와 트렌드는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2.4. 현상에서 시스템, 흔한 흔한 듯 시스템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큰 의미로 현상을 관찰하여 순서와 패턴 그리고 논리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코드로 프로그라밍, 풀어놓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병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볼까요? 환자들이 내원을 하고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받거나 입원을 해서 시술 혹은 수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되면 결제를 하고 병원을 떠나는 사건들과 그에 따른 행위들과 정보의 수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스케줄을 입력하고 겹치지 않게 환자 진료와 수술을 이행하겠죠. 관리 차원에서는 병원 물품이나 약 혹은 위생품들을 잘 정리해서 다가올 진료에 문제없게 물품을 더 주문하거나 진료 스케줄에 맞춰서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큰 틀에서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했지만 이것을 컴퓨터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컴퓨터가 쓰는 언어와 논리체계로 기술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의 현상들을 잘 관찰하여 룰과 패턴을 파악하고 순서를 정해서 코드화시켜 놓는 것이 소프트웨어라 볼 수 있어요. 인사관리, 은행, 물류, 교통시스템 등 이러한 현상들을 컴퓨팅 파워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가끔 이런 것도 프로그래마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필자는 우리가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명시적,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기록할 수 있다면 프로그래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이죠. 디자인의 관점에서는 모든 디자이너가 안목적이던 명시적이던 스스로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나 현상들을 코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디자인 전략을 설명하고 기술할 수 있다면 코딩을 통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현상과 환경을 관찰하고 모델링하는 방법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시뮬레이션, 에이전트 베이스 디자인과 같이 현상을 통해 구축된 룰과 패턴들이 디자인에 직접 개입하거나 디자인의 평가, 도움 등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요. 2.5. 애플리케이션에서 퍼스널라이제이션, 아프케이션트 퍼스널라이제이션 작금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앱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앞의 경우는 현상을 코드화, 프로그래마 시킨다는 관점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을 개인화할 수 없을까요? 즉, 현상의 관측을 통해 일반화된 패턴을 찾아 구현을 하였다면 어떻게 특수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그 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앱, 사진 공유 앱, 인스트그램, 메타 페이스북 등의 앱들은 그 틀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이 되지만 결국 개개인에 맞춰진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즉, 개인화의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쉬운 예로 과거에는 하나의 은행이 존재하고 시민들이 그 은행을 이용했다면 현재는 사용자에 맞게 개인화된 서비스들로 재구성된 은행들이 각각의 시민들에게 대응하여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아마존 서비스가 그러하고, 유튜브 혹은 뉴스 서비스처럼 개인의 취향과 과거 기록들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로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패러다임이 디자이너들이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디자인 도구들을 개인화하여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측면뿐 아니라 디자인 리서치의 관점에서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기존에 없었던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개인화에서 온 피드백과 함께 유지, 관리, 보수, 개선함으로 지속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죠. 디자인 소프트웨어도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리될 수 있는 만큼 디자인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개인화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자인 도구들은 일반화된 도구로 볼 수 있어요. 2D, 3D, 영상, 상호작용, 벡터, 혹은 비트맵 그래픽 등의 형식에 대응하는 일반 도구라는 것이죠. 사용 목적과 내용에 따라 도구를 사용하면서 단축키를 만든다던가 주로 사용하는 루틴들 전면에 배치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포토샵이라는 일반화된 도구를 가지고 사진을 편집할 수 있고, 콜라즈를 할 수 있고, 포스터를 만들 수 있고, 웹사이트 등 여러 특화된 영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2.6. 소프트웨어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사업 도엘트 카스무세신 디자인 소프트웨어 CAD, 컴퓨터 에듀트산, 포토샵, 라노 3DS막스 등의 툴을 잘 활용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능케 하고, 그 내용적 측면으로는 패키지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해가면서 디자인을 하죠. 각각의 명령어들을 뜯어보면 내부적으로 한 개 이상의 작은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한 개발자가 단순한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의미 있는 명령어 단위들을 만들죠. 즉, UI의 아이콘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패키지된 명령어로 진입장벽을 낮게 만들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도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보이는 것밖에 조정을 할 수 없죠. 대부분의 디자이너가 2단계에 머물러 있고, 2단계에서는 툴은 한 개가 많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매번 새로 공부해야 한다, 혹은 도구는 우리의 창의성을 도울 수 없다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지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모던 소프트웨어들은 스크립트 환경을 지원해주죠. 가령 Maya, 3ds Max, Rano3D 등의 디자인 프로그램들은 파이썬 환경을 지원하고 있어요. 파이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되고,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서 위에 언급한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아이콘을 클릭해서 하기보다는 스크립트의 형식으로 명령어들의 조합 및 실행을 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 프로세스, 즉, 알고리즘을 코딩하는 것이에요.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동차를 그린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자동차의 몸체 그리고 창문 바퀴 등을 생성 명령어를 클릭해가며 그려가죠. 수정 명령어를 통해 크기와 위치를 바꿔가며 자동차를 디자인해 가겠죠. 만약 코딩을 통해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 명령어 아이콘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API로 존재할 것이고, 그 명령어들의 인풋 그리고 아웃풋을 연결해가며 알고리즘을 완성시켜 나가겠죠. 여기서 다른 점은 수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관계성을 기술, description, 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원을 그리기 위해서 화면에 클릭을 하겠죠.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어느 위치에 클릭을 했는지 위치 정보, 즉 X축과 Y축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그 명령어에게 넘기는 것이죠. 코딩을 한다면 위의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입력을 해줘야겠죠. 가령 바퀴의 사이즈를 정하고 자동차의 길이와 높이 등의 치수를 변수로 담아놓고 자동차를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결과는 같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과정과 디자인 사고, 뜻한 땡킹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봐요. 요약을 해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며 시대에 따른 재료와 그에 맞는 도구들을 발달시키며 필요한 것들을 생성하고 디자인하며 문명을 발전시켜오고 있죠. 재료가 진보될수록 도구와 가공기술의 수준은 높아지며 디자인 프로세스와 결과물 또한 다양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요하게 4차 산업 패러다임을 통해 보편화된 새로운 재료인 데이터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원석의 재료가 디자이너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 코드라는 도구가 있고 그 도구로 알고리즘이라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장이 우리 앞에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디자이너가 1. 컴퓨팅 파워를 적극 활용한 2.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인류 역사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지식을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파워를 사용하여 3. 데이터와 인사이트라는 재료들을 4.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위해 도구와 함께 디자이너의 손에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워야 하고 4차 산업의 파도를 타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의 챕터들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유들과 차례, 학습 방향, 학습 방법들을 차례로 알아봐요. 브록 지식의 피닉빈 부익부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필자는 10대, 20대의 프로 댄서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댄서의 무덤인 군대를 빼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유학과 해외 취직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본의 빈익빈 부익부보다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무섭고 그 속도와 폭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식의 재테크가 사실상 자본의 창출로 이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을 다양한 문제들의 좀 더 근본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부의 재테크보다 지식의 재테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식의 재테크 특성은 초기 자본을 비교적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지식의 복리를 경험하는 데까지는 실제 자본 자산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고 달성 과정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외부 요인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코인 등의 재테크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식의 재테크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그 재테크에서 파생될 결과물은 자산의 재테크보다 더 근본적이고 안정적이고 실제적인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지식의 재테크 링크 디자이너들에게는 어떤 지식의 부익부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디자인도 하나의 통찰을 프로덕트화 시키는 행위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자동화, 창의적인 디자인 시스템의 모듈화 등을 통해서 디자인 사고와 통찰을 패키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고민해보고 싶은 독자분들에게 좌측 QR 코드를 추천해요. GUI,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만 조작할 수 있다. 처음 국내의 컴퓨터가 대중화될 때 도스가 주 운영체제였어요. 그때는 지금의 간결한 그래픽 아이콘이 아니라 터미널 혹은 콘솔 환경이라 불리는 화면에서 명령어를 일일이 타이핑하여 컴퓨터를 실행시켰어요. 진입장벽이 높았겠죠. 영어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고 어떤 명령어를 어느 상황에 입력해야 하는지 학습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거든요. 제록스 연구소에서 비트맵 방식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시작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스푸트의 운영체제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도입했고 그 결과 대중들이 쉽게 컴퓨터를 다루게 되었죠. GUI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GUI 환경의 장점이자 단점은 보이는 모든 것은 겉만 조작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초기 진입장벽은 낮을 수 있지만 제공해주는 틀 안에서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GU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콘솔 창에서 명령어를 타이핑하여 업무를 수행하죠.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GUI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어야 할 대표적인 명령들을 추려서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즉, 모든 기능을 다 아이콘화 시켰을 때 아마도 너무 많은 아이콘에 압도당해 작업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 기억하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터미널 환경에서 명령어를 타이핑 쳐 실행할 때 각각 명령어의 옵션들이 붙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파워 유저의 경우 GUI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운다는 의미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불편함을 벗어나 도구에서 제공해 주는 명령어뿐 아니라 숨겨진 기능까지 높은 정밀도로 활용을 하여 창작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들도 골 gl Zo 갱 의미로 혜 ften